네, 보도국입니다. 지난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적용대상에는 군포시 3번이나 안양시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도내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됐는데요. 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은 우리 아파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금요일부터 군포시 3번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들이 다른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데요. 그동안 이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의 질문과 질의가 오갔는지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오산 지역에서도 유명 건설 대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부지가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오산시장이 이 건설사 회장과 만나 이 부지의 토지 개발을 위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산 시장과 건설사 회장이 만나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이곳이 어떤 형태로 개발될 것인지, 이번 협의가 오산시 지역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도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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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